바로 삼성전기를 삼성전기 요즘 핫하잖아요 핫한데 이분은 굉장히 헛합니다 2년 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헛하다고요 왜냐 15만 8천원에 20% 2년 전이면 이분은 이런 컨셉 삼성전기가 4차 산업의 쌀 MLCC MLCC 이런 얘기 나올 때 사신 거고 요즘은 유리기판이에요 그렇죠 유리기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만 오면 흘러내려가니까 아 이거 참 LG 이노텍으로 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삼성전기 이제 좀 빗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리기판 쪽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분 주식도 실패 다이어트도 실패 종목 질문을 나한테 한 것이 주식도 실패 다이어트도 실패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두 번째 삼성전기 같은 주식 들어가서 이 왔다 갔다를 못 버티고 변심을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이 기회에 고쳐라 이거 이상 독담 없어요 그리고 비중이 저게 뭡니까 더 사야죠 삼성전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오늘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행운일 겁니다 삼성전기는 기술적으로 최소 아무리 못 가도 16만 5천원에서 17만원이고요 이거 절대 손실 안 나요 만약에 하반기 6월달이든 어디든 그 조종장에서만 견딘다면 그 뒤에 나는 이거 20만원 넘어가는 걸로도 봅니다 이거 이 토마토 전체가 봐도 돼요 내 말이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아요 다만 6월달쯤에 지수가 조종받을 때는 이 주식도 흔들릴 수는 있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결론 당장 더 사시오 나를 믿는다면 대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틀려본 적 없는 거 이런 데이터들로 확인시켜줬죠 삼성전기 만만히 보지 마라 내가 삼성전기야 이럴 날 온다라고 봅니다 꽉 잡고 계시고 더 사도 됩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.